목 그만 찍으세요 말을 안듣는데 자 오마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초원짜리가 진짜 많네 원짜리부터 자 먼저 천원짜리부터 아 백원짜리부터 할까? 원짜리부터 동전부터 동전이 왜 이렇게 많지? 원래 그렇지 동전이 상당히 많아요 오백원짜리부터 자 먼저 동전 짤짜리부터 할까? 동전 자 오백원짜리 한개 오 오백원짜리 아 손 떨려 오백원짜리 두개 해 이제 옆에 여기다가 밑에 여기 뭐가 생기냐면 금액이 생길까요? 오백원짜리 두개 천원 손에 맞춰서 해 몇 갠가요? 나의 빠른 계산으로 열한개입니다 오백원짜리 두개 오백원짜리 두개 오백원짜리 열한개 오백원짜리 열한개 오백원 최저시급이 나올지 오른쪽 오늘까지 얼마죠? 15100원입니다 15100원 15100원 안녕하십니다 복당 얼마나? 복당? 복당 얼마나? 복당 5천원이다 복당 5천원 우리 페이가 더 세네 많이 모였네요 35,000원이면 피자 한 4개? 3개? 제이도는 제이도는 저희가 배달에 민족 시킬 때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 제대로 해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알으면 되지 배달에 민족을 시켜서 이제 이 도는 2차 3차 모여서 9월 21일에 소동원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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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Hola